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세 번째 미니앨범 4일째 곡은 예뻐지게라는 곡이에요. 네. 예뻐졌나요? 예뻐진 것 같은데?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페이스가 있죠. 안녕하세요. 에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이곳은 어딘가요? 손. 넘기기. 셰시 앨범 재킷 촬영장. 나 한국말 너무 잘해. 첫 번째 컨셉인데 약간 청? 데님? 화이트 데님? 화이트 데님 레드 포인트. 보이시나요? 나 레드 없는데? 제가 좀 앞서가자. 아니야 나 레드 있어. 나 레드 없어요. 레드 레드? 레드. 충혈된 눈. 레드? 레드 눈? 레드 포인트 레드 눈. 진짜요? 살게 해달라고요? 헛대. 클로즈업. 끝이에요? 괜찮은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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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찮아요. 이거 맘에 들어요. 나한테 이거 해봐. 이거 괜찮지 않아요? 소녀소녀한 느낌을 원하셨는데 실패했는데요. 이유가 너무 성숙해 보여서 그래요. 결론.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. 제가 할 수 없는 걸 대신해야 되거든요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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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? 야 너 뭐해? 클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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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.